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교활성과 응모, 냉혹한 기회주의가 횡행하는 세계를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나는 자신의 행동을 시대정신에 맞게 조정한 사람은 성공하고, 그 시대와 어긋나게 행동한 사람은 실패하리라고 믿고 있다. 사람들은 이른바 부와 명예가 있는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저마다 다른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중성으로 목표를 추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속성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고, 물리력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묘한 계략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또 끈기를 앞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모두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건 효과가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라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내가 열거했던 훌륭한 자질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지만, 그런 자질을 갖춘 것처럼 비치게 만들 필요는 있다. 또 충고했다. 즉, 대단한 위선자와 위장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마키아벨리는 성공이 행운이나 천재적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빈틈없고 약삭바른 행동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어둡게 보았던 마키아벨리는, 무엇보다도 약삭바른과 계략으로 성공을 차지하는, 즉 힘으로 이성을 눌러 승리를 차지하는 방식을 옹호했다.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통해 입증된 바에 의하면, 완벽한 무장을 갖추고 궤도를 벗어난 행동을 해야만, 소망하는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진실된 것도 좋지만 필요할 때는, 악의 소굴도 서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하들의 동기부여를 지속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하들을 적절하게 조직화하고 훈련시켜서, 사냥 대상을 끊임없이 쫓도록 해야 한다. 곧 조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워의 속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괄목할 만한 이야기는, 마키아벨리의 결정적인 주장이라고 할 만하다. 군주된 자는, 특히 새롭게 군주의 자리에 오른 자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고지고때로 미덕을 지키기는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려면 때로는 배신도 해야 하고, 때로는 잔인해져야 한다. 인간성을 포기해야 할 때도, 신앙심조차 잠시 잊어버려야 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군주에게는 운명과 상황이 달라지면, 그에 맞게 적절히 달라지는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면 착해져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사악해져라.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라를 지키고 번영시키는 일이다. 일단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든 칭송받게 되며, 위대한 군주로 추앙받게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권력을 쥐게끔 만든 사람은 그가 누구의 공간에 자멸하게 마련이다. 권력이란 교묘한 술책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이런 술책과 힘에 다같이 의욕의 눈길을 보내기 때문이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1513년에 쓰고 1532년에 출간된 군주로 내서 이렇게 말했다. 일단 그것은 피렌체의 권력자 로렌조 메디치에게 헌정되었고, 마키아벨리의 능력을 선보임으로써 메디치에게 발탁되기 위한 목적으로 씌워졌다고 여겨졌다. 그 목적은 이뤄지지 않았고, 마키아벨리는 불우하게 살다가 갔다. 그러나 이후 이 책은 수없이 읽히고, 해석되고, 반박되고, 숭배되었다. 그리고 역사를 바꾸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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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